유튜브를 터치를 할게요. 유튜브 들어왔어요. 유튜브 들어오면 내 아이콘을 누르면 재생목록, 내 채널로 들어갑니다. 내 채널 들어가고요. 내 채널 들어가면 여기서 재생 목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영상 바로 옆에 구석에 보면 점 3개가 있어요. 점 3개를 눌러주세요. 그럼 재생 목록에 저장을 터치해 주세요. 터치해주면 여기에 새 재생 목록 만들기를 터치해 주세요. 재생 목록 제목을 하나 만들게요. 배수님 재생 목록 이렇게 제목을 제가 넣을게요. 그리고 만들기를 터치해주면 됩니다. 만들기를 터치를 해주면 재생 목록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영상 바로 옆에 보면 점 3개가 똑같아요. 점 3개를 눌러주시면 재생 목록 저장을 똑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생성한 재생 목록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재생 목록, 백수님 재생 목록에다 넣어 볼게요. 재생 목록, 백수님 재생 목록에다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밑에 아래 보면 확인해 주세요. 또 다른 거 넣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